오늘 나 예민하니까 건들지 마세요 진짜 이거 무당집이라서.. 무당집은 올 때마다 좀 예민해 망자들하고 대화하는 곳 어떤 망자들을 불러들이는 곳 어떤 무당집 여러분들 잘 아시죠? 망자들과 소통하는 바로 그 장소 2020년 11월 18일 여행 31탄 Start Go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향냄새가 엄청 진했어요 방금 전에 누가 향 태운 것처럼 향냄새가 엄청 진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진심으로 창피할수 있으면 잘 챙겨줄거에요 청양고추 청양고추 소시지 고춧가루 아름다운 여러분.. 향냄새가 엄청 찌네.. 여러분들 향냄새가.. 혹시 계십니까? 물 만지지 못하겠어.. 물 만지지 못하겠어 뭐지 이거..? 이거 뭐지? 이거.. 뭐야..? 뭐 돌아다닌 것 같은데..? 뭐지? 혹시 계십니까? 으악!! 아.. 잠깐.. 어? 어? 잠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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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아.. 으아.. 유아.. 으아.. 으응.. 유아.. 안지마..! 아악!! 아.. 잠깐만.. 야 정의 차례 x3 정의 차례 x4 하지마.. 하지마.. 마이콜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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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... 죄송합니다.. 말씀을 해 주시면.. 또치, 또치, 또치... 또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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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... 도망가지마.. 일단 막이나자... 일단 막이나자... 일단 확인하자 아무도 없는데 움직였어 역시 귀신의 짓이었군 아무도 없는데 움직였어 jennyy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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yyyyyyyyx4 연기때문에 머리가 엄청 아프다 연기때문에 머리가 엄청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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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방폭이 왜 됐어? 괜찮아요 여러분들 제가 빙의가 걸린 것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잠깐만 연기, 기운때문에 카메라를 잠깐 놓친거지 방송을 켤려고 했는데 방송이 안 켜져서 나와서 낀거에요 잘 안 켜져요 너무 끝이 나요 연기 전사 소 Yout tangent 좋아요 안감자 부탁드려요 어? 어?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